슬뻥에 붙는다 멋있는데요? 쉽잖아 오른쪽 밑에 나 본 줄 알았어 내가 내려온다 우측 위에 우측 위에 4번 뺏고 4번 뺏고 이거 핫캐리다 네 아.. 스노우볼이다 이거 2번 바위 붙었나? 4번 기절 꽤 나 죽이네 2번 창고 뒤로 붙었을 수도 있어 2번 창고 쪽 붙었을 거야 2번 창고 쪽 붙었을 거야 뒤에 붙어졌나 아직 두기 자리인데? 대기 쪽 조심해라 4번 돌리고 조심 내 기절 3번이야 기어가고 있다 아퀴리 망강청설이 났었다 음 돌집 1층에 있다 돌집 2층 돌집 2층 나한테 오고 있어 제발 야 이 개새끼야 제발 제발 나이스 동수형 동수형 아.. 아... 아.. 아.. 여기 하데도 와 여긴 왜 바사야 그러게 망강에 분명 2이 차는데 초록의 포에 있어 아직 망강 카고 아니 안 보여 1번에도 한거 있다 4층에 있는데 발소리가 안 나지? 일본이 같은 팀인가? 응 일본은 원통에 하나 나와있다 같은 팀인 것 같기도 하고? 발소리 일단 아예 없어 스쿨스 잡았어 내 집 사이 내 집 2층인가? 너구나 발소리 너 집 2층에 있을까? 너 집 2층에 있어 끝났지? 모이스가 여기 돼 있는데? 형 형? 응 4번에 있다는 거 잡았어 2번 위에도 하나 이거 썩으라고 봐봐 3번 3번 3도 왼쪽이다 지금 3번 지금 3번 오케이 나이스 2번 능선 위에도 하나 업들어있는 거 있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3번 형 일로와 아 진짜 이걸 짓냐? 아 아 이걸 짓 4번